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한번 쭉 그냥 파노라마로 담아보겠습니다 이야 엄청납니다 저 위가 정상 같은데 얼마 안남았습니다 언젠가 규모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하나 있습니다. 천주사에서까지 800m밖에 안되는데 가버려가지고 사진 찍으면서 오니까 1시간 만 올라오네. 이 테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찍네요. 텐트 2인용 텐트 한 2동이면 꽉 찰 것 같아. 테크가 상당히 작습니다. 테크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테크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테크가 아시kon 테크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텐트 3위에 찍는 건가. 이렇게 많이 찍r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